그림자처럼 청국장을 꼭 챙기는데요. 환이나 가루로 만들어 수시로 먹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. 그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청국장을 권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. 왜 안 되냐. 야가 파로식품이라는 것이 평균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그것이 살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.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의 발효 음식. 그 속엔 과학의 비밀이 그리고 자연이 만든 튼튼한 면역 방패가 들어있었습니다.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남겨줄 최고의 선물. 그것은 바로 발효 음식이 아닐까요. 과학의 비밀에 대한 인증을 갖고 있는지 수십시오. 이것은 안정된 걸 전해받아보악입니다. 또한 los SAP 소식품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나는 정국은 117っ ganz 대학생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